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이러면 내가 다 한 뒤 인정, 저도 테카 방송 보다가 맨날 4시에 일어난다고? 아이고, 감사합니다 테카가 우리 인생 망친다고? 아, 죄송합니다, 형님들 형님들 인생 제가 망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, 형님들 인생 망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인정, 12년도 때 고3이었는데 형들 이렇게 조졌다고 아, 이메일 나 다 아는데, 진짜로 이메일 왜 했지? 이메일 너무 뻔하잖아, 얘들아 테카님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없어야죠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, 형님들 형님들 여기 좀 소개시켜주라 어 자 일단 아까 여기 숨었거든 여기 이거 뭐 뻔한 거 이거 왜 하는지 나 이해가 많은데 뻔한 거지만 일단 여기 밑에도 숨었겠지 얘들아 나 김테칸이야 와 랩 맯일 여기 안에 없네 밑에 없단 말이지 밑에 없네 보통 이 밑에 한명 있는데 어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요 밑에 안졌네 애들 오옹 요 밑에 안졌던 말이지 일렁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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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사이트쓰고 움직이노 한마리 한마리 벙벙 여기는 숨을 수가 없어 왜냐면 차가 움직이잖아 어 잠깐만 방황 방황하지 않고 어? 야 잠깐만 있는데 다들 어디까지 간 거지 여기는 안 올라가지 아 올라가지네 여기는 뭐 숨을 데가 없어 일정하지 아하 이쪽으로 떨어졌겠네 아하 반대편에 숨었다 이거냐 어허 그래 하나 보이지 이 새끼 똑똑하네 내려가 이 새끼야 자 한마리 두마리 찾았구요 이게 고인물의 김태칸 아이가 이게 바로 고인물 김태칸이다 두마리 나 쭉 가봐야 돼 나 길다로 쭉 가봐야겠는데 마치 오호 오호 여기가 있네 오호 여기가 있네 오호 와 살마 이 안에 들어갔겠네 와 살마 이 안에 들어갔겠네 없는거 같은데 런이 어디있다는건데 아까 어디까지 갔지 아까 어디까지 갔지 요까지 갔지 오호 베이크 여기있지 일단 한바퀴 돌하라고? 싫은데 싫은데 왜 여기 걸릴까봐? 나무 안에 있나? 다무야 왜 갑자기 돌아라 그러냐 왜 갑자기 돌아라 그러냐 걸릴거 같냐 보뇨 아이템 어우 그럼 또 보이란에 어隻 아예 왈아 여기도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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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간 존나 빨리 간다 근데 히힛 히힛 아 여기도 있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 찾기 힘드네 진짜라 어 4마리 나온나 아 5마리 다시 히힛 resultado 지난멘 자자한다 구말이 나왔나 구말이 어딨났지? 와 구말이 못찾겠다 두 마리 찾기 빡세네 아 못찾겠다 깨꼴이냐 와 두 마리 안 보여 아 근데 열심히 잘 찾은 것 같은데 뭐야 얘 잠깐만 한 마리 못찾은 건가 아니 근데 한 마리였는데 얘 나 못찾았어? 얘 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얘 실객이야 다 한 마리 못찾았네 한 마리 못찾았네 한 마리 못찾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